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리러 나왔습니다 지금은 4시 56분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나오게 됐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덥습니다 어제는 하루 쉬었어요 발가락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저께 근육 운동을 좀 했더니 다리에 근육통도 있고 그리고 매일 너무 달리면 오히려 체력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쉬었습니다 5시 26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안양천이예요 5키로 달리기 완성 예요 5키로 달리기 완성 오늘은 34분 56초 걸렸고요 페이스는 7분 딱 오늘 그냥 170bpm으로 한 번도 서지 않고 달리기 연습했습니다 한 번도 안섰어요 그 숨은 안차는데 종아리랑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아파서 중간에 근육이 힘들어서 좀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걸 좀 이기고 뛰어봤어요 오늘도 달리기 성공 오늘도 달리기 성공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